한양 사직고래 그는 평소 성품이 믿음직하고 착실하였으며 청렴하였다. 또한 그 골 허시승의 정승집 겸종으로서도 총애와 신임을 듬뿍 받는 위인이었다. 어느 날 진국이 정승이 시키는 심부름을 위해 새벽 무릎에 집을 나서게 되었다. 그런데 나무와 풀이 무성한 곳에서 푸른 보자기 같은 것이 하나 보였다. 다가가서 보니 아주 단단하게 잘 쌓여진 보자기였는데 들여보니 매우 무거웠다. 그냥 놓아두려고도 했지만 근처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기에 우선 가지고 가보자는 생각에 보따리를 들고 제상 댁으로 왔다. 진국은 아직 정승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음을 알고 사랑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풀어보았더니 자그만 지은 돈이 250량이나 들어있었다. 진국은 스스로 생각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잃고 주인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빨리 상공께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는 보따리를 얼른 싸가지고 정승이 잠이 깼을 때 가지고 들어갔다. 오는 길에 이 보따리가 길에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큰 돈을 잃고 퍽 곤란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려줄 길이 없으니 대감께서 받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돈보따리를 허정승 앞에 내놓았다. 음, 그래. 너의 말대로 누군지 참 딱하겠구나. 그런데 대체 얼마나 되는 돈이더냐. 예, 은 돈으로 250량입니다. 음, 그 적지 않은 돈이구나. 정승은 잠시 혼자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래, 이 돈의 임자가 도통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지. 예, 딱 돈만 들었을 뿐 그 밖에는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진국은 공연이 주어왔다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진국을 바라보며 정승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네가 얻은 것을 왜 나에게 주느냐. 나더러 이 돈을 가지란 것이냐. 소위는 도무지 돈 임자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기다가 도로 내버려 놓기도 이상하고 그러니 대감께서 받아 두셨다가 하다못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도와주시는 데에 쓰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정승은 갑자기 얼굴빛이 엄숙해지며 말했다. 돈이란 몸에 지니고 있으면 설령 남의 것이라도 내 것처럼 여기게 되는 법이지. 하물며 이 돈은 길에서 주운 돈인데 설령 임자한테 돌려줄 수 없다 하더라도 돈을 주운 네가 마다하는 것을 내가 어찌 받아 두겠느냐. 정승도 김진국 못지않게 난처하다는 듯 말했다. 그러다가 그는 문득 한 가지 일이 떠올랐다. 아참 내가 일전에 들은 즉 병조 판서 댁에서 200량에 팔려고 한 말을 광성군 댁이 사려 한다더만 혹시 이 돈이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 네가 가서 한번 물어보거라. 진국은 판서 집을 서둘러 찾아갔다. 그리고 우선 인사를 마친 다음 대감께서 혹시 근자에 잃어버린 물건 같은 것이 없으십니까? 글쎄 그런 일은 없네 그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나? 라고 하다가 판서는 한 가지 일이 생각난 듯 곧바로 자기 집 청지기를 불러 물었다. 암흑에가 말을 팔려고 몰고 갔는데 돌아왔다는 보고가 없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벌써 이틀이 지났구나. 암흑의 종이 죄를 지었다며 감히 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게 무슨 말이냐. 속히 잡아오느라. 라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진국은 그 뒤를 따라 퇴마루로 나와보니 섬돌 아래에 한 늙은 하인이 엎드려서 그저 소인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애걸하는 것이었다. 판서가 까닭을 물으니 하인이 대답했다. 소인이 광성군 댁에 가서 말값을 받아오다가 그만 길에서 잃어버렸나이다. 종놈이 감히 이런 속임수를 쓰다니 네가 농간을 부리는구나. 돈을 다 쓰고 와서 나를 속이는 것이랬다. 여봐라! 당장 가서 권장을 가져오느라! 판서가 급히 큰 권장을 가져오게 하니 장차 박살내 죽일 요량이었다. 그때 김진국은 잠시 형을 중단하고 은을 잃어버린 사연을 이야기해 보도록 판서에게 청했다. 그러자 병조 판서가 진정하고 잃어버린 이유를 다시 물으니 종이 말했다. 서인이 말을 몰아 광성군 댁에 도착하니 상공께서 빨리 몰아보게 하시고는 그 살찌고 윤택한 것을 좋아하시며 과연 준마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너가 먹였느냐고 물으시기에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상공께서는 탐복하시며 남의 집 노복으로서 너처럼 충성스럽고 성실한 자가 있다니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구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앞으로 부르시더니 술 마실 줄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상공께서 즉시 술상을 내오게 하여 큰 그릇의 맛이 독한 송화주를 연이어 석 잔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이백량을 지급해 주시고는 또 오십량을 더 주시면서 이것은 너가 말을 잘 먹인 데 대한 보상이로다 하시더군요. 소인이 인사를 드리고 급히 나오자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취기가 심해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얼마 뒤 길가에 들어 누워버렸는데 그것이 어딘지조차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고 억지로 일어나 돌아왔지만 받은 은 보자기를 떨어뜨렸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이런 죄를 범했으니 소인 죽어마땅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주저주저하며 대감께 감히 아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국은 은을 주어 자신의 상전에게 아련한 사연을 이야기하고는 즉시 은이 든 보따리를 판서에게 바쳤다. 확인하니 봉지와 은의 개수가 잃어버린 것과 같았다. 그리고 그는 판서에게 간절히 청했다. 저 사람의 잘못을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이 돈을 찾아드린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김판서는 멍하니 생각에 잠기더니 김진국을 사랑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자네는 요즘 사람이 아닐세. 참으로 기특한 일이로다. 아무리 글을 하는 선비라도 이렇게 의롭고 정직하기 어려운 노릇인데 자 이 돈의 반을 상으로 줄 테니 부디 사양하지는 말게나 그러나 진국은 웃으며 말했다. 소인이 재물을 담아려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당초 몰래 가지고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제가 그걸 갖지 않은 것은 오직 제 마음이 더럽혀질까 걱정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잃었던 물건은 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의 주인 대감께서 이쪽으로 보내셨기에 저는 대감께서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꿋꿋하게 정종히 거절했다. 반서는 진심으로 크게 감탄하고 더 이상 상을 주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그 대신 아침밥을 푸짐하게 대접해 주었다. 진국은 이것마저 거절할 수가 없었기에 받아들이고 그 대신 행랑방에서 그 늙은 하인과 겸상하여 먹고 가기를 청하였다. 아침을 맛있게 먹고 돌아갈 때 그는 반서에게 인사를 올리며 말했다. 같은 말씀을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부디 그 사람을 꾸짖지 마시기 바라옵니다. 하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이날 김진국은 맛있는 음식과 술이 질비한 푸짐한 상을 받고 배불리 먹고 돌아왔다. 그 이후 죄를 지은 암흑의 정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성실하게 임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나라의 역적 모의 사건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가고 그 바람에 주인 허정승도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죄인의 한패로 몰리게 되었다. 이리하여 마침내 임금이 내린 죽음의 약사발이 허정승 집에까지 보내졌다. 그런데 정승이 그 약사발을 마시려 할 때 갑자기 김진국이 쫓아들어와 그 약그릇을 빼앗아 나누어 마시려 하자 여러 사람이 빼앗고 말리는 소란이 벌어졌다. 그리고 허정승이 한마디 하였다. 외람된 놈이다.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하는 주인의 눈물어린 꾸질함이 무섭기만 하여 곧장 쫓기듯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허정승이 죽자 진국은 미처 날뛰고 통곡하였다. 이로부터 얼마 동안 김진국의 모습은 서울 장안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아무도 모르게 서울을 떠난 것이었다. 세상살이를 이어가려는 생각을 접고 강원도 땅으로 들어가 방랑하며 헤매었다. 진국에게는 사촌형이 하나 있었는데 강릉에 살고 있어 그 형을 찾아가 의지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말이 사촌형이지 형과 헤어진 지 이미 15년도 넘었다. 열 살 안팎의 일이었기에 형의 얼굴도 똑똑히 기억나질 않았다. 다만 오래전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강원도 산골 암자에 지낸다는 소식만은 확실했다. 그러니 어느 산 어느 절인지도 모르면서 이 산 저 산의 절을 덮어놓고 찾아다녔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결심하였다. 그래 할 수 없다. 나도 중이 되어 한평생을 깨끗이 지내야겠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풍악산에 있는 조그마한 절을 찾아들어 그곳에 사는 스님들께 물었다. 귀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꼭 고승을 만나 스승으로 삼고자 하는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모두 묘길상 뒤 외로운 암자를 지키고 계신 분이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그쪽을 안내해 주었다. 진국이 그곳을 가보니 과연 스님 한 분이 가부좌를 틀고 참선을 하고 있었다. 그가 나아가 꾸루앉아 엎드려 정승을 다해 모실 뜻으로 간절하게 청했다. 저를 스님의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그러나 스님은 듣지도 보지도 않았다. 그저 눈을 잠깐 살며시 떴을 뿐 다시 조용히 갔더니 산부처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진국은 계속 엎드린 자세로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이었고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니 스님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저 시렁 위에 쌀이 있는데 왜 밥을 짓지 않느냐. 진국이 일어나 보니 과연 쌀이 있었다. 스님이 시킨 대로 밥을 지어 먹고 밤이 깊어오자 다시 스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린 채 아침까지 그대로 있었다. 그렇게 또 밥을 짓고 오류길이 지났지만 스님의 끝내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진국은 암자를 나와 산책을 하였는데 문득 보니 암자 아래 비탈진 곳에 오막살이 초가집이 보였다. 이어서 그 집 마당을 쓰는 처녀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잠시 넋을 잃고 바라다 본 진국은 아 참 아름답구나. 중이 되느니 저 처녀한테 장가를 들고 싶다. 하고 혼잣말이 절로 나왔지만 또 곧바로 부처의 제자가 되려는 내가 무슨 속된 생각이냐. 이렇게 약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지. 하고 스스로를 꾸짖었다. 이리하여 부랴부랴 절에 다시 돌아와 전처럼 도성 앞에 꿇어 앉았다. 그러자 그때 지금 끝 돌부처처럼 잠든 듯이 조용했던 도성의 얼굴이 갑자기 꿈틀했다. 그리고는 진국을 매섭게 노려보면서도 점잖은 투로 따뜻하게 말했다. 내 너를 가만히 보니 출가할 사람이 못 된다. 곧장 산을 내려가거라. 차후 비록 고역을 치르는 일이 생기긴 하지만 복록이 그로부터 시작될 것이니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여기를 떠나거라. 그리고 너가 방금 본 그 처녀와 전생연분이 있으므로 어느 해든 7월 7성날 둘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 명심하여라. 진국은 어쩔 수 없이 슬프고 답답한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왔다. 도성은 숲길로 사라져 가는 진국의 모습을 젊은 밖에서 오래도록 바라보았지만 물론 그가 그것을 알리는 없었다. 그는 산 아래 마을 근처에 올 때까지 하루를 부지런히 걸어 내려오면서 같은 생각을 되풀이 하였다. 7월 7석? 7월 7석. 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정신없이 걷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난데없는 호통소리가 났다. 이놈! 김진국! 꼼짝 말하라! 그리고 서너 명의 포졸들이 떼지어 달려들었다. 깜짝 놀란 김진국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결박을 당했다. 며칠 만에 한양에 도착하여 큰 칼을 쓰고 옥에 갇힐 때까지 진국은 도무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포도청이 끌려 나왔을 때 비로소 그 많은 죄인들이 모두 허정승의 옥사와 연루된 하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역적 모의의 뒤탈이 이제는 하인들에게까지 미쳤던 것인데 김진국의 이름도 공초에 긴밀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마침 죄수들을 심문하는 사람이 전날에 김진국이 준 돈보따리를 돌려준 그 병조판사로 청성 부원군이었다. 나졸들이 진국을 끌고 들어왔다. 이때 신문할 죄인들이 많아 청성은 그가 진국인 줄 살피지 못했다.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청성은 물론이거니와 진국은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설령 진국이 비록 상대를 먼저 알아보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일을 꺼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1차 조사가 끝이 나고 그는 다른 죄수들과 섞여 또다시 옥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때 마침 청성에게 밥을 갖고 온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은을 잃어버렸던 노복의 누이였다. 진국이 귀신처럼 칼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 곧장 돌아와 오라비에게 그 사실을 알린 노복은 이내 포도청 창살 틈으로 칼을 쓴 진국을 여러 번 확인하고 곧바로 청성 댁으로 달려가 그 사실을 아뢰었다. 이날 청성은 하인에게 뜻밖의 말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다. 무엇이라? 그게 참말이더냐? 예, 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전날에 허정승택 청직이었던 그 김진국이가 분명하옵니다. 대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인은 청성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김진국을 구해줄 것을 애원하였다. 사태를 깨달은 청성은 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금 후 알겠노라. 지체 말고 그 김진국을 바깥 대청으로 불러오도록 하여라. 하인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청성은 김진국의 사람 됨을 이미 알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아닌 밤중에 죄수를 불러 특별 신문을 하자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하물며 사실에 있어서도 그 당시는 잡혀온 역적 모의를 한 집안의 하인들 즉 죄인을 모두 죽이자는 것은 아니었고 단지 큰일을 치른 후에 마무리로 삼으려는 의도이거나 또 음모에 관한 정보라도 찾을 목적이었던 것이다. 청성은 불러들인 김진국을 따져 물었으나 별다른 혐의가 없자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본래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의 마음 씀씀이는 내가 이미 잘 알고 있거늘 어찌 역모를 함께 꾸몄겠는가 청성은 즉시 석방하도록 명했다. 진국이 옥에서 나오는 날 옥문에서 새로 지은 옷을 가지고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은을 잃어버렸던 하인이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정성을 다해 대접하였다. 한편 김진국의 의로움을 높이 인정한 청성은 김진국을 위하여 적당한 일자리를 수소문했는데 마침 허정승의 생질되는 이가 경상도 상주목사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국을 불러 말했다. 내 너에게 이 편지를 줄터이니 가지고 상주목사한테 전해 죽어라. 거기서 일을 얻거든 부디 아무 걱정 말고 무사히 잘 지내도록 하여라. 청성은 떠나는 진국에게 좋은 낙위를 한필 선사하고 노자도 충분히 보태주었다. 이렇게 해서 한양을 떠난 진국은 서둘러 상주로 향했다. 그리고 경상도 상주에 도착하여 경내로 들어갔는데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낙위가 질주하더니 큰 길을 벗어나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초가집으로 뚜벅뚜벅 들어가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는 것이 아닌가. 그는 순간 정신이 몽롱해졌다.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진국이 눈이 휘둥그레질 때 아이고 세상에 신통도 하지. 역시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꼭 맞다니.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노파가 어여쁜 여인을 뒤따르게 하고 진국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는 어리둥절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아니 대체? 그러자 노파가 재촉하듯이 말했다. 오늘이 바로 7월 7석인 줄 몰랐는가. 우리 사위님 어서 내리시지요. 7월 7석? 아무 해의 객은 풍악산 작은 암자 뒤에서 한 처녀를 보지 않았어. 어? 그렇습니다만. 그 애가 바로 내 딸이라오. 그러자 김진국은 처녀를 슬쩍 보고 더욱 놀랐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전날 강릉 산골절에 갔을 때 먼 발치로 보았던 바로 그 미모의 처녀였던 것이다. 7월 7석을 잊지 말라 한 그 도승의 수수께끼가 그제야 풀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도승은 바로 자기가 찾던 사촌형이었다는 사실을 노파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그 후 김진국은 상주 목사를 알현하고 목사 밑에서 일하다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 살게 되었는데 이때 진국은 전처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어 먼 친척에게 부탁하여 집을 지키게 하였으므로 여인과 그녀의 모친과 함께 돌아가 옛집에서 다시 지내게 되었다. 물론 그만큼 집안 형편도 펴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김진국의 이름이 벼서라치들 사이에 알려지고 또 판서도 그를 지극히 돌봐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그를 김의사라 칭찬하였다. 김진국은 향년 80여세까지 지내며 복을 누렸는데 이것은 두 내외가 모두 착하고 성실하며 정직한 성품에서 얻은 복이라고 전하여 지고 있다. 이 야담은 정직으로 얻은 명성 덕분으로 결국 목숨을 건지고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재상댁의 한 청지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야기에서 주인공 김진상은 염시도우라는 실존인물로 정직함으로 방대의 이름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모시던 상공이 영머죄로 목숨을 잃게 되면서 자신 또한 연루되어 죄를 받기에 처하지만 본래 의로운 사람이라는 명성 덕분에 청지기는 죄를 면하고 복과 술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돈 보따리를 주워서 주는 사람이나 잃어버린 돈을 다시 얻는 사람이나 정직한 마음은 모두에게 훈훈한 미담입니다. 영국 속담에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직이야말로 최고의 인생 스승이며 정직하게만 산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원하는 성공을 이룰 것이며 편안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혹자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